가족들이랑 질렁기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점프를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방귀 소리였습니다! 사랑! 친구하고 놀다가 갑자기 휘씽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 앗! 내 방귀 소리! 제가 주말에 자다 일어나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제 얼굴에 빤히 부시길래 빤크 웃었다니? 하는 말! 아 참! 오지마서야 하는데 사랑! 쩜 그래!